지금부터 페이스북과 웹을 기반으로 한 앱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룰 사례는 페이스북의 댓글을 추첨해서 당첨자를 뽑아내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앱을 제가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코딩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보면은 이런 이벤트를 제가 진행했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8만명에 도달하면서 기념으로 이벤트를 했는데 그룹에 그 어떤 규정을 적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읽은 분들이 여기에 댓글로 이렇게 읽었습니다라고 답글을 다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제가 아끼는 책들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보시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 16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숙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1600명이라는 큰 숫자의 회원들을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당첨자를 뽑을 것인가 라는 숙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이 html을 여기 있는 댓글에 대한 html들이 있겠죠. 이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해서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건데요. 그건 이제 댓글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댓글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점점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많은 지식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더 깔끔한 방식을 선택하자라는 결론이 내려서 페이스북이 제공하고 있는 API를 이용해서 이 게시글에 참여 중인 댓글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추첨해서 깔끔하게 뽑아내는 방식의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앱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북 어떤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추첨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게시글에 해당되는 댓글을 랜덤하게 섞어서 이렇게 출력해주는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앱은 디자인도 돼 있고 여러가지 예외사항 같은 것들도 고려돼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쓸 건데 이렇게 공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페이스북의 API를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내서 추첨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만 빨리 한번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가 쓰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밟아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앱 또는 페이스북의 API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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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